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2일자 수익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 수익 149,270원 누적 수익 951,570원 수익률은 317.4%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냥 제 엑셀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 매매 안한거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할 수도 있겠죠 궁금한거 많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한달 수익 보고 한거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6월 16일까지가 거래일과 그리고 날짜로 따지자면 한달이 되는거기 때문에 6,786,270원 이죠 제가 수익률 캡처해 놓겠습니다 자 6,786,270원 일치하죠 자 뭐 거짓되게 제가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분들께 좀 투명성 있게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는 없습니다만 자 그래서 제법 그 수요일날 제가 큰 손실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또 꾸준히 만회해나가고 있으니까 어 이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어 요즘 제가 마음을 많이 비우고 초심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싶어서 많이 노력 중입니다 자 오늘 잠깐 복귀해 보자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추세가 자 단기 5분봉에서 보면 추세를 이렇게 저점을 자꾸 높이면서 돌려냈어요 자 30분봉 보면 자 21선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61선 근처에서 지금 저항이 만만치 않죠 지금 몇 시간째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짧은 이 박스권 안에서 그래서 저는 매매를 여기쯤에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 돌파하는 모습 보고 일단 어 그렇게 상승 전환 되고 난 다음에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목표치를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43달러 정도 목표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 입질 매수가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지지선 권력 어 제가 추가 매수해서 끊어내고 끊어내고 계속 매수 방향으로만 봤습니다 자 여기 위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갔다가도 밀리고 갔다가도 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파하면 원래는 위로 쭉 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30분봉에 61의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뚫어야 뚫은 거거든요 아직까지 상승으로 전환하는 초입이기 때문에 상당히 흔들림 많으면서 갑니다 여기서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다가 뚫어야 정말 진정하게 이제 커브를 자꾸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려내고 돌파하고 만약에 밀려도 이제 이평선들이 지지가 다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욕심부리지 않고 제 컨디션 조절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지저항과 이 추세선 끊어놓은 것들 여러분들 좀 많이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저점의 중간부위에서 한 거는 꼬리를 이렇게 길게 달면 중간부위에서 하는 게 정석이라고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점구간을 해서 저점구간 여기 저점구간 여기 저점구간 이런 저점구간들을 꺼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매매가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면 여기 부위에서 이렇게 지지나 저항받는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최고 자신 있는 게 지지저항이라 그랬거든요 추세선 끊는 거 하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는 한 11년 이상 제가 거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매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지와 저항을 믿거든요 그래서 깨지면 알 수 없죠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위에 오면 반응한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이런 확률이 한 70-80% 이상입니다 이런 지지선에서는 지지하고 이런 저항선에서는 저항받을 확률이 70-80%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거는 20%에서 30% 미만이거든요 그때 손절하면 되는 겁니다 70-80%의 상황에서 제가 제 분석 기법을 믿고 매수 들어가고 청산하고 아니면 이 끝까지 잘 못 먹었습니다만 저는 주로 절반 정도는 미리 끊어버리거든요 쭉쭉쭉 치고 가면 몰라도 흔들흔들 하면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시면 여기 부위에서 은봉으로 떨어졌는데 물론 1분봉이니까 뭐 들락날락 합니다만 여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지키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는 제가 기준으로 삼았던 저점이니까 이거는 패스한다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지지 않선 지지 않선 아유 말씀이 자꾸 꼬이네요 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은봉이 뚝뚝 떨어지면 겁나거든요 밑으로 깨질 것 같아서 그러나 깨져도 깨지는 거니까 확인하기 전까지는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과도한 하락이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면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부위에 오니까 급반등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뭐 폭이 거의 6,8에서 8,4 까지니까 한 16틱 이 정도 밖에 되진 않습니다만 크루도 오일이 상당히 흔들림이 크고 그 다음에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20틱 이내는 언제든지 그냥 쉽게 쉽게 움직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10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메이저들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전하고 또 다릅니다 만약에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시간대별로 많이 달라요 낮에는 별로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지금 워낙 변동성이 심한 장세이기 때문에 1봉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보시면 자체점을 지키려고도 하고 밀어버리려고도 하고 세력에 지금 힘겨루기가 상당하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쭉 밀려버릴지도 모릅니다 일단은 매도 마인드가 맞긴 한데 워낙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또 양봉을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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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진 않으니까 단타니까 1분봉으로는 세부적인 모습을 보고요 5분봉을 주로 제가 기준으로 삼고요 5분봉에서 다 돌렸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럼 여기 위에 43달러 라인이 제가 금지막하게 노란 원을 쳐놨지 않습니까 제가 핵심 지지 저항권에는 이렇게 표를 해놨거든요 다음에 제 방송 혹시 보실 때 닥터케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매매 중에는 말씀 많이 드리기 힘들고 또 여러분들 채팅도 안 주시고 하니까 제가 혼자서 말씀하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물론 저를 배려해서 그렇겠죠 매매 중이니까 뭐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제가 매매가 진행 중이 아니고 이렇다면 적극적으로 채팅도 좀 해주시고 하면 대화 나누면서 하면 저도 계속 보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 포인트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5분봉에서 이렇게 다 돌려냈기 때문에 가도 한번 보십시오 2평선의 지지와 저항이거든요 제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2평선과 그 다음에 추세선 볼린저밴드의 컨비네이션이라는 방송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적용되는 건데 자 이렇게 쭉 저기 위에 보면 추세가 하락하기 시작한 그 추세를 제가 끊은 게 있거든요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잠깐 여러분들 또 보고 계시니까 제가 방송 끊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또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같은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여기 보면 단기 고점 부위였어요 그러면 쭉 또 추세선 끊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까하고 반대죠 여기와 반대입니다 고점과 고점 라인을 이렇게 쭉 끊습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하락 추세대를 또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여기 또 의미 있는 구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도 여기 군청하니까 서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걸 보고 여기와 나란한 각도를 끊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자꾸 근처 가니까 수도 밟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이거 깨버리면 이게 저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흔들리죠 그러나 이 하락 추세대 하단은 원칙적으로는 여기서는 매수의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락하고 있으니까 매도를 때리고 여기 오면 환매수하는 그런 기법을 써야 되겠죠 여기서 신규 매수가 아니라 왜냐하면 추세상 물론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이렇게 저점도 확인이 어느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뚫고 내려가 버리면 상당히 또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매수 포지션은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다 돌리고 난 다음에 이런 데서도 넣지 않거든요 이 보십시오 물론 좀 흔들흔들 하지만 지금 오늘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위로 이렇게 좀 뚫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추세선과 그 다음에 볼링저 밴드와 이평선 같이 잘 컴비네이션 하면 매매에 상당히 도움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하락 추세잖아요 이평선들이 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껴고 내려가면 여기서 쫓아갈 수 있거든요 여기나 여기서 간건 크게 뭐 나무랄 건 아니지만 이렇게 뒤늦게 만약에 더 하락할까 싶어서 쫓아가거나 하면 이렇게 급반등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볼링저 밴드 이탈 했지 않습니까 이게 쭉쭉쭉 내려가야 되는데 저점이 어느정도 확인됐기 때문에 이렇게 컴비네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쫓아가면 만약에 적당히 먹고 이렇게 아래골이 쫙 달 때 안 던지면 손실 나거든요 그러나 한번정도는 기회를 주죠 왜냐하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켈핑이나 단탈 하더라도 추세대로 하는게 좋은거에요 여기는 아직과 여기하고 다르잖아요 여기는 지금 하락 추세 유지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로 좀 뒤늦게 추격했다 하더라도 저는 요즘 잘 안압니다만 저는 중심매매라서 여기 이평선 20일 정도 60일 이런 수렴한 구간에서 딱 다시 확산되는 구간에서 저는 포인트를 잡거든요 그래서 물려도 아까 계속 보셨던 분인 것 같으면 여기서 만약에 들어갔다 해도 이런 데서 물리지 않습니까 일단은 여기서 밀리는 모습 보면 또 추가 이런거는 물타기가 아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아직까지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추가해서 이렇게 어느정도 나오면 또 끊어내고 끊어내고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코를 접근한 사람 있잖아요 매수를 그럼 갈 때 좋았고 뭐 끊어먹고 끊어먹고 좋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다시 좀 길게 이제 한번 들고 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깨졌을 때 이런 데서 물타는 거는 물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승쪽으로 봤는데 추세가 하락인데 상승쪽으로 봤는데 밑에로 계속 매수하는 거는 스켈퍼들이 가장 좀 조심해야 될게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운복 막 뚝뚝뚝 떨어지는데 매수 포지션 계속 잡습니다 그래가 다행히 이렇게 반등해 주면 수익이죠 그런데 밑으로 푹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거기서 한번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스켈핑도 추세대로 하면 조금 물려도 그 다음 저항에서 또 추가 매수 이건 추가 매수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기회를 좀 줍니다 그러면서 확인되고 이렇게 내려갈 때 다시 이번에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를 이런 데서 불타기 해주고 하면요 저 조금씩 불타기 한 거 좀 보셨을 겁니다 매수 단가 근처나 조금 위에도 제가 방향대로 간다 싶으면 또 추가를 하거든요 무조건 저점 매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적절하게 잘 섞으면 수익 나기 훨씬 수월하겠죠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맞다 싶으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 대신에 한번에 몰빵으로 들어가면 부담스럽겠죠 그러면 주저주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번에 들어가고 분할 매수 아 분할 매도 그러니까 청산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거는 뭐 본인의 스타일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좀 더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아까 분할 매수 하려다가 그냥 한 개 잡았는데 쭉 가고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거 아쉬워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위험을 일단 최소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잡았는데 올라가네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한 개 밖에 못 잡았네 이것이 아니라 생각하기가 나름으로 많이 달라지거든요 팔았는데 쭉쭉 올라가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 부위에서 해가지고 좀 적당히 절반 끊고 뭐 적당히 끊었는데 쭉 올라가잖아요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까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먹고 다시 약간 밀리면 또 사고 저 매수 그러니까 청산 단가는 여기 위에거든요 예를 들면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면 또 삽니다 그러면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사는 거 아닙니까 챙겨놓고 다시 사는 거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별로 올라간다 해도 억울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좀 또 늘리면 그때 사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기 때문에 추세를 확 깨거나 하면 곤란하겠지만 자 그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하시면 좀 더 매매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법 복귀를 길게 했네요 보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복귀를 좀 길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제가 그래도 제 나름대로 수익률도 추세 좋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 덕분이라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요 실망시키지 않는 닥터K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안녕경 보고 계셨군요 자 닥터K 오늘 149,000원 수익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하니까 제가 더욱더 힘이 납니다 오늘 유튜브하고 아프리카하고 동시 송출했는데요 제 컴퓨터 사양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중간에 좀 버벅거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저는 유튜브 위주로 하려고 마음먹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종료하고 지금 유튜브만 제가 켜놓고 방송했어요 자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오후 8시에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무시고요 시간 나시는 분들은 제 채널을 가셔서 공부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буду요 갈게요